우와! 엽떡이다 맛있겠다 혼자 먹기 심심한데? 어 뭐야? 오리온이네? 뭐냐? 왜 영상통화냐? 야! 너 뭐하냐? 나 게임하고 있었는데 태권도 갔다왔냐? 태권도 갔다가 게임하는 중 이거 봐라! 뭐야? 엽떡 엽떡이야? 엽떡이네 맛있겠다 엽떡을 시켰대 혼자 먹기 심심해서 전화해봤어 오 멋있다 야 그거 매운맛이냐? 이거? 이거 덜 매운맛 덜 매운맛고 엄청 매워 맞아 나도 매운맛 못 먹어 그래서 쿨피스랑 같이 먹으려고 쿨피스! 야 맛있겠다 와 와 시원하겠다. 쿨피스 매울땐 쿨피스랑 같이 먹으면 매운맛이 삭 사라져 오 야 떡 맛있냐? 어 그래서 지금 먹어볼라고 떡 먼저 아 진짜 맛있겠다 아 배고픈데 야 오뎅 진짜 크다 한입에 먹을 수 있을까요? 우와 어떤 맛이야? 맛있겠다 어때? 맛이 어때? 맛이 맛있어? 엄청 뜨거워 엄청 뜨거워? 맛이 뜨거워? 응 와 맛있겠다 덜매운 맛이라서 조금 덜 매워 매워 이번에는 소세지를 먹어볼까요? 우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소세지 진짜 맛있겠다 소세지 제일 좋아 야 놀이터로 갔구나 나 기다린다 오늘은 기다리지 말고 나중에 우리집 놀러오면 그때 같이 먹자 그래 그때 같이 먹자 나 게임한다 그래 태권도장에서 보자 그래 그래 오리온 떡볶이 맛있겠다 어? 오리온이네? 야 오리온 왜 영상통화야? 이거 봐라 뭐야 왜 약올려? 그걸로 엽떡이지 아 진짜 저거 저번에 몰치즈스 빙수 먹고 약올리고 다 먹겠다 혼자 우와 엽떡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오뎅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뎅? 우와 이 오뎅 둔거 맛있는거 알지? 완전 맛있는거 알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엽떡 오리온 넌 아직 먹을줄 몰라 엽떡은 핫도그랑 같이 먹어야 돼 그래서 여기집 핫도그를 진짜 가져왔네 명락 고급 설탕 진짜 맛있는데 설탕까지 뿌려있어 요거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우와 와 소리봐 바스락 바스락 소리 소리를 내린다 엄청 잘 튀겨졌나보다 예쁘게 데코레이션 우와 리온아 나 한입만 주라 와 어 저 안에 떡 떡 핫도그 아니야 떡 핫도그? 나무를 이렇게 뺀 다음에 나무를 쭉 빼 떡이라서 잘 안빠집니다 그래 쭉 다 뺀 다음에 안에 쫄깃쫄깃한 떡이지요 우와 진짜 야 오리온 너 혼자 그 많은거 다 먹을거냐 야 오리온은 들리냐? 두번째 이 명랑 핫도그 하나 더 있어? 그건 뭐냐 무슨 맛이야? 아 오리온 진짜 맛있겠다 설탕 뿌려져있는거 명랑 핫도그 진짜 좋아하는데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야 나 그거 한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다는데 엽떡이랑 명랑 핫도그랑 같이 먹으면 오 소세지 모짜렐라 치즈 야 진짜 맛있겠다 소세지 모짜렐라 소세지 모짜렐라? 우와 예쁘게 꽃을 만들어 줄게요 오 예쁘게 꽃이다 맛있겠지 진짜 맛있겠다 너 한번 먹어봐야지 이 모짜렐라 치즈 명랑 핫도그와 함께 엽떡과 야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? 겉에 설탕이 뿌려져있잖아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 매콤하고 달고 맛있고 맵고 우와 야 오리온 나 학원 갈다 올 동안 너 남겨놔라 그거 다 먹으면 안 된다 혼자 알겠냐? 남을지 모르겠네 꼭 남겨놔라 아 맛있겠다 아 끊었네 전자독기 너무 많은데 어 리온이네 어 영상통화 리온이? 소라 누나 뭐해? 나 그냥 집에 있는데 누나 떡볶이 좋아해? 나 좋아하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 뭐야? 떡? 엽떡 짜잔 엽떡떡떡 뭐야? 엽떡이야? 누나 엽떡떡떡에 명랑핫도그 넣어서 먹어봤어? 아니 맛있겠다 근데 내가 먹어볼게 명랑핫도그랑 같이 먹는다고? 오 이거는 엽떡떡 명랑핫도그 떡 가래떡 통가래떡 통가래떡? 음 엄청 맛있지 그거 같이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겠다 여기에 주먹밥이랑 같이 주먹밥도 같이? 음 우와 맛있겠다 엄청 맛있지 최고 최고 우와 맛있겠다 이거 나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데 누나 와서 같이 먹을래? 너네 집에 비키 있어? 우리 누나? 응 있어 그럼 나 너네 집 갈게 비키 보러 응 이 떡볶이 OES 저 하늘의 달처럼 술 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